아 시간 빠르다 근데 저희 이렇게 끝내기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포토타임 가져갈까요? 그럼 혜린언니부터 가운데로 오셔서 포토타임 한 번씩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린언니 예쁜 포즈 기대할게요 맞아요 언니 입덕 포즈도 기대할게요 입덕 포즈요? 네 입덕 포즈 약간 입덕 할 수 있는 그런 포즈 아시죠? 오 BGM 오우 대단해 가운데로 오세요 이런 모습 하나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웃기러워해요 입덕에 찍어주시니 왜 이렇게 웃기러워해요 언니 언니 입덕 포즈 하나 갈까요? 입덕 포즈요? 네 하나 둘 셋 입덕 됐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네 네 네 오른쪽 한번만 봐주시군 왼쪽 한번만 봐주시군 어머 셀럽이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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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맞아요 귀여운 오늘 귀여운 색이 만든다 그러니까 귀여운 포즈 하나 해주세요 아 믿고 싶은데요? 아니 왜 이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아 저 귀여운 거 더 귀여운 거 더 귀여운 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희 처음 보는 혜인 언니의 이런 귀여운 거 여러분이 다들 흐뭇한 미소로 바라봐주시고 계세요 네 좀 더 적응력이 필요한 거 네 그럼 엔데이 씨 이제 다음 차례 네 다음 차례 떨렸다 엔데이 대박네요 네 다음 때 보면서 엔데이 씨 엔데이 씨 엔데이 씨는 핸드님에게 질 수 없잖아요 귀여운 포즈 같이 안으로 질 수 없어요 되게 빻았는데 네 청순하게 한 번 해주세요 귀여운 포즈 아인다 귀엽다 아인 포즈 청순 청순 네? 청순이요 하나 둘 셋 아? 청순이요 청순이요 어? 어? 엔데이 그 자체가 청순이죠 아 맞아요 그리고 엔데이 한 걸크러쉬 표정 한 번 어 걸크러쉬 안돼 안돼 너무 크러쉬 안돼 너무 크러쉬야 자 왼쪽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아 어떻게 해요? 네 그러면은 이제 제이 씨 다음에 제이 씨 한번 찍어볼까요? 네 안녕 루돌프티가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거 진짜 제이 오신 줄 알았어 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네 저 주문해 주세요 어 루돌프같이 귀여워요 루돌프같이 아 아 우리 막내 이쁘다 이쁘다 자 아래쪽도 어 다르다 다르다 귀여워 이뻐요 우리 다 빠졌어 지금 아무 말 못하셨어요 제발 해주세요 제이 너무 이뻐서 어려워 마지막 입덕 포즈 입덕 포즈 입덕 포즈 입덕 포즈 아 아 귀여워 빠졌다 빠졌어 아 귀엽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수진언니 네 언니 준비 다 하셨죠 맞아요 아 저요 아 저요 아 나 지금 머리 다 하네 언니 또 이런 거 못하는 애 자고서 딱 바랄 것 같아 왜 이래서 언니도 입덕 포즈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나를 나오는데 하나 둘 셋 오 오 바로 나오네요 아우 이뻐요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오 다시 오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오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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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수진언니 눈에 별을 받았어요 맞아요 포인트에요 여러분 보이나요? 살짝살짝해요 네 마지막으로 포즈 한 개 더 하고 포즈 한 개 더? 네 포즈 한 개 더 네 포즈 한 개 더 아우 아우 너래 이뻐 저 더 아프죠 아 이거 생각보다 더 그럴게 가은 요즘 곰돌이 머리 했으니까 곰돌이 같은 포즈 귀여워 가은이 포즈 잘하잖아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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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돌곰돌하다 곰돌곰돌 귀엽다 땅갈래됐어요 입덕 가은 씨도 입덕 포즈 함께 보여주세요 입덕 아 이런 거 너무 부끄럽잖아 부끄부끄? 부끄부끄한 포즈 한 번 아셨어요? 부끄부끄? 부끄부끄 포즈 귀엽다 귀엽다 또 자유롭게 포즈 하나 할까요? 자유로운 포즈 마지막 하고 다들 총알을 좋아하시네 맞아요 귀여워 자 그럼 다음에 거 지윤씨 내 옆에 있어져 되게 잘 하시네요 다들 여기 거 엄청 부끄러워 부끄러운 포즈 하나 둘 셋 주문 좀 해주세요 귀여운 거 귀여운 거요? 머리 머리 지윤이 머리 길어졌잖아 귀여운 거 예쁜 거 예쁜 거 예쁜 거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걸클라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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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지윤이 이런 거 같네요 도발적이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름에도 이렇게 거둬도 자유 베이비라고요 베이비 아직은 A예요 키가 커서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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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이따 언니가 또 모델 비율이잖아요 모델 비율 모델 모델 포즈 다리가 길쭉길쭉하죠 다리 길쭉 미치겠다 그럼 또 걸클라시 포즈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화 모델 멋있다 소원님 또 원화한 자이언트 베이비니까 원화한 포즈 해주세요 원화한 포즈 원화한 포즈 원화한 포즈 원화한 포즈 원화해 너무 귀여워 오마이 갓 내 포즈도 다 단체로 한 번 하트 단체로 하트 잘갈까요? 1 2 3 하나 둘 셋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번역에 아는거 뭐야 카메라 알러지 있으세요? 아니요 아니요 하나 둘 셋 그럼 저희 꽃받침하는거 어때요? 꽃받침 꽃받침 할까요?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, 둘, 셋 물 한 번만 마셔도 돼요? 마셔도 돼요 마셔도 돼요 다들 물 한 번만 여러분 물 벗는 것도 찍어주세요 아, 물 벗는 거요? 물 벗는 거요? 다양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거죠 내 소리가 너무 노란하게 나서 이게 쫙 이렇게 된다고요 노래가 이렇게 좋아요 저희 마지막으로 포즈 한 번만 포즈 타입을 할까요? 포즈! 마지막 포즈는 어떤 걸까요? 어떤 걸까요? 여러분 어떤 걸 했으면 좋겠어요? 스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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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자로 쓰지 말고 좀 멋있게 해볼까요? 스웩 넣지게 된 거 아니에요? 제가 감자에 스웩 넣지게 포즈 오케이 약간 앞머를 뒤집받지게 하면서 이렇게 아, 요즘 꽂힌 게 있어 요즘? 아, 오케이 아, 오케이 갑니다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스웩! 네! 미치겠다! 네 네 포즈 타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 그럼 저희 정말 마지막 뱀만 남았어요 아이고 너무 아쉽지만 여기서 끝이 나가는 거 네 또 모르죠 혹시 저희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좀 목소리가 되게 우렁차단한 거잖아요 우렁차단 뭔가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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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페이프 가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